통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통합 시트에는 중간고사 성적표와 기말고사 성적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2학기 성적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표1과 표2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표3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 통합해서 결과를 표시할 영역 셀을 하나 선택하신다던가 또는 이렇게 미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통합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h3부터 l10 영역을 선택하시고 저희는 표1과 표2를 참조하셔서 성명과 감옥별 평균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평균을 구하실 거고요. 참조는 표1의 영역에 가서 성명의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감옥이 첫 번째 행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추가합니다. 다시 한번 표2 영역에 기말고사 성적표를 선택하시고요.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표1과 표2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같은 시트 안에서 데이터 통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시트에 작성된 시트를 참조하셔서 데이터 통합을 실행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 통합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